오랜만에 좋은 일 있어서 추천 한번 해드릴께요. 스피링릴 단 한데로 모든 낚시가 가능한 릴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그런 다양한 릴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데로 모든 낚시가 가능해요. 일단 레갈리스 LT 이후에 시마노릴도 최상위 모델 즉 플래그십 모델에서 적용되었던 그런 좋은 기능들이 대거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저가 릴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년도에 나온 스트라딕 그리고 20년도에 나온 벤포드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21년 울테그라 세가지 모델이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즉 플래그십에 있던 아주 좋은 핵심 기능들이 많이 대거 탑재가 되어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하고 벤키시가 시마노에서 나오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그 모델들에는 아주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강성이라든지 또는 회전관성 그리고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X 프로텍터 기능 사일런트 드라이브라고 릴링을 할 때 미세 진동이 없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마이크로 모델기어 2 기어가 아주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없어요. ARC 스플을 비거리를 늘려주고 라인 트러블을 방지하는 기술이죠. 롱 스트로크 스플이라고 스플에 스트로크가 길어지면서 비거리 역시 늘어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대거 아주 대거 탑재가 되어있어요. 이 세가지 릴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선을 구원하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면 이런 많은 기능들 중에서 빠져있는 기능들이 바로 이 빨간색 선을 의미합니다. 즉 스트라딕에는 MGL 로터가 없고 CI4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 벤키시에는 하간의 바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울테그라에는 MGL 로터와 CI4 플러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있는 것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이 바로 이 벤포드라는 모델입니다. 벤포드.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벤포드를 추천드리냐. 이렇게 보시면 이 세가지 모델들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마치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빠져있는 것들이 뭐 한두개 정도니까. 그렇죠. 상위 릴에 대비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이 중에서 가장 유용성이 그러니까 효과적인 체감이 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울테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2500번입니다. 그런데 이 울테그라는 실제로 해외에서 구매를 해보시면 다른 일들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사러 갈 때 아반떼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계약하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아반떼보다 조금 더 주면 소나타를 살 수 있고 소나타에서 조금 더 가격을 주면 그랜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고 나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릴들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릴은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고요. 또 제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단 한 대의 릴로 모든 낚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것도 아주 쾌적하게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릴을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단 한 대를 사야 된다면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바로 이 벤포드를 사면 됩니다. 벤포드. 스트라딕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 벤포드를 살 수 있는데요. 벤포드까지 가면 다른 일들과 차별성이 꽤 있습니다. 즉 이 한 대만 가지고 모든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좋게 나온들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품번은 2500번이에요. 그런데 이 2500번은 국내에서 정발이 안 됐습니다. 국내는 2500S 그리고 2500S 하이기어 그 다음 바로 C3000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2500번이 없어요. 왜 2500번을 제가 추천드리냐면 롱스트로크 스플이 탑재가 되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롱스트로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 스트로크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더 폭이 넓어지면서 비거리가 향상이 됐죠. 그런데 이 폭이 넓어지면 자 어떻겠습니까? 권사량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폭만큼 여기에 스플의 깊이 있죠. 깊이. 이 깊이는 더 줄어듭니다. 즉 기존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길었다면 2500번이. 같은 2500번이라 하더라도 이 깊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깊이가 생각보다 깊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레갈리스 LTE를 기준으로 본다면 레갈리스 LTE는 M스플입니다. 미디엄 스플. 미디엄 스플이 사실 범용성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2500번이 바로 그 미디엄 스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미디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플의 깊이가 더 얕아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서 2500번의 공식 권사량이 있습니다. 시마노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저기 표에 나와있는 공식 권사량. 보시면 이 공식 스펙은 라인호스 0.8호는 공식 스펙이 나와있질 않아요. 그런데 1호. 우리가 1호 내외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낚시할 때. P라인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1호를 기준으로 공식 스펙에는 1호가 320m가 감긴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너무 많이 감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공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감아보시면 1호가 150m에서 170m가 감깁니다. 딱 적당하게 감겨요. 그러면 1.25면 어떻겠냐. 1.25는 공식 스펙에는 270m가 감긴다고 되어있어요. 너무 많이 감기죠. 그런데 실제 해보시면 140m에서 150m 감깁니다. 딱 적당해요. 0.85도 많이 쓰죠. 0.85 0.85 정도면 볼락이라든지 라이트 게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 200m 내외로 감깁니다. 2,500번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2,500번이 아주 활용도가 높아요. 2,500번이면 5.3이거든요. 기업이가. 적당합니다. 기업이가 노말인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저는 알리 구매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국내 정발이 어차피 안되고 2,500번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알리에 사는 게. 울테그라랑 스트라딕 그리고 벤포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심지어 가격 할인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벤포드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벤포드를 추천드리는데 벤포드 추천드리는 또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 솔리드랑 퀵 리스폰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어 솔리드는 말 그대로 이 코어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퀵 리스폰스는 빠른 응답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어 솔리드의 대표는 바로 스텔라와 그 다음에 퀵 리스폰스의 대표는 벤킷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스텔라가 좀 더 비싼데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고 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텔라를 기반으로 코어 솔리드라 부르고요. 울테그라랑 스트라딕도 코어 솔리드입니다. 벤키시와 벤포드는 바로 퀵 리스폰스입니다. 그런데 코어 솔리드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 솔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퀵 리스폰스가 아니면 다 코어 솔리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코어 솔리드는 진정한 코어 솔리드는 스텔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이것들은 코어 솔리드라기보다는 퀵 리스폰스가 아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퀵 리스폰스가 좋냐 이 퀵 리스폰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로터입니다. 로터 MGL 로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MGL 로터는 빠른 반응성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하나의 릴로 모든 낚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벼운 룰을 사용하는 라이트 게임이 있죠. 볼락이라든지 정갱이 꺾지 낚시 이런 소가리 예를 들어 이런 낚시에서 퀵 리스폰스가 굉장히 체감적으로 좋거든요. 왜냐하면 핸들을 돌렸을 때 이 로터가 가볍기 때문에 로터의 정지관성과 회전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관성력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핸들을 돌리면 관성력이 없는 이 로터가 회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하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루어를 운영할 때 빨리 루어를 운영할 수 있고 빨리 멈출 수가 있어요. 로터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운 루어가 핸들을 돌리면서 이 가벼운 루어의 움직임이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코어 솔리드 모델은 핸들을 돌릴 때 처음에 스타트 시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벼운 루어를 쓴다면 그 부하가 이 로터의 무게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들은 사실 가벼운 라이트 게임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MZ를 탑재하면 어떻게 되죠? 가벼운 루어도 얼마든지 아주 작은 품본을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어의 내구성이라든지 바디의 강성 이런 거를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는 그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C-하이퍼 플러스 바디 는 강성이 충분합니다. 낚시하기에 충분해요. 물론 코어 솔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약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수치가 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낚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Z 로터와 C-하이퍼 플러스 바디가 탑재된 이 모델이 더 낚시하기에 쾌적하면서도 더 폭넓은 대상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낚시가 가능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킥 리스폰스 모델로 이렇게 큰 방어를 잡죠. 그렇죠? 기어 내구성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바디 강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포드라는 모델 자체는 이 벤포드라는 모델은 예전에 데이트를 쳤던 스트라딕 C-하이퍼 플러스를 계승했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벤포드라는 모델은 바로 이 벤키시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GL 로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C-하이퍼 플러스의 후속이 아니다. 벤키시와 같은 피를 이어받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의 강성도 충분하고 MGL 로터를 탑재했기 때문에 저관성의 회전 성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용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2500번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추천드린 모델이 2500번이라고 했죠. 2500번은 1호 150정도 내외로 감기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이 뛰어나면서 2500S 스프를 만약에 추가로 구매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어종 제가 좀 분류를 해놨죠. 소형 꺽지볼락 중형 베스라든지 쏘가리 우럭 이런 식으로 대형은 농어라든지 넙친 이런 것들은 크면 최대로 자라면 70, 80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필드에서 3칩 거의 1미터 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 대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일일로 다 가능해요. 전혀 여러분 위화감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간에 기어가 탑재되기 때문에 기어의 내구성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바디보다도 기어의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레갈리스 기어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제가 3년을 사용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회전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바디의 강성은 절대적인 강성은 코어 솔리드 비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바디의 강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건 기어의 내구성입니다. 하간의 기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벤키시에 탑재되는 드라이브 기어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피니언 기어라든지 그 밖의 모든 바디 재질과 기어 재질 그 다음에 엠젤로터 벤키시랑 거의 다 동일합니다. 벤키시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초대형 어종 제가 따로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너무 급이 다르기 때문에 회유성 어종이란 말이죠. 이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로 다 커버 가능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